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미소들 정말 오랜만에 asmr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진짜 자주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고 또 메이크업만 하면 오늘 어느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왔어?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지속력도 대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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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